안녕하세요 아사스카 대표 김건우입니다 우리 마케팅 직원이라고는 한 명 있는데 그 한 명한테 오늘 플렉스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수다비 플렉스 반응 저희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시나요? 아직 퇴근하는 게 있네요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봐도 되는 거예요? 수다비 네? 수다비 네? 수다비 잠시만요 이거 받아도 돼요? 아 덮어가지고 부채질하라고 부채질하라고 수다비 ? 수다비 진짜로 봐도 돼요? 영상 때문에 한 30만원 더 넣은 것 같아요 안녕 돈이 좋은건지 아니면 회사가 좋은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다 좋은거 같고요 다 좋은거 같네요 나의 후보코입니다 민규 감사합니다 뭐 sorry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